정지괴도는 정지위성이 존재할 수 있는 지표로부터 약 35,800km 거리의 적도면에서 정동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형 궤도를 의미합니다. 이 궤도의 위성과 지표와의 상대적인 리치관계는 그대로 두어도 변하지 않아 지표에서 보면 위성이 적도성공의 한 지점에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궤도에서는 통신, 방송, 항행, 기상위성 등 많은 위성이 이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지위성 궤도는 전파간섭 문제로 정지궤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위성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위에서 국가관 조정을 통해 궤도를 조정합니다. 전자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자든은 전자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군사활동으로 적을 속이거나 효과적인 신호로 방해하는 전자방해 공격 ECM 공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하는 전자전 지원 ESM 공격 회피 및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다기능 수행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대응책 ECM으로 구성됩니다. 전자방해 공격입니다. 전자방해 공격은 전자전에서 적이 레이더로 탐지 방해에 기만하여 아군에 관계된 정보가 노출될 수 없게 공격한 행위로 전파 사용 능동 방해 방법과 금속 섬유와 같은 전파 반사 물체를 사용하는 수동 방해 방법 실제 목표물에서 반사되는 전자파와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이 속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구국은 지구의 표면 및 대기권의 위치에 우주국과 통신하는 무선국입니다. 주로 항공기와 삼박 등에 탑재된 앞에서도 설명했고 앞 강의들에서도 설명한 그런 지구국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추출은 데이터 집합에서 지리처리를 통해 분석이 필요한 일부 데이터 집합을 추출하는 절차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 도구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에 올리는 이틀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 소수에서 한 번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전체 추출 방법과 센틴 정보처럼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큼만 데이터를 추출한 증근 추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서의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여 지리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등의 전철 제작업이 필요합니다. 추출된 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핵심망, 동의어인 코어 네트워크, 코어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망은 대용량, 초고속, 전천기능의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백본망 및 무선 접속망과 외부망 사이에 있는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명령을 처리하고 외부의 다른 망과의 상호 연결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내부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핵심망은 앞에 강의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동의어 거대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으로 이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는 컴퓨터 및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 및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며 폭발적인 증가, 빠른 속도로의 변화 형식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려 정보려